2,700여 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이 올 들어 처음 속초항에 입항했습니다. 지난해 크루즈 관광이 재개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속초항 유치 확대를 위한 속초시의 활성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가 넓게 들이온 속초항에 대형 크루즈선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미국 홀랜드 아메리카 선사가 소유한 8만 2천 톤급 웨스테르담호인데 지난해 10월 첫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승객과 승무원 등 2,700여 명을 태우고 속초를 다시 찾았습니다. 부득가에선 흥겨운 환영 행사가 펼쳐지고 승객들이 차례로 배에서 내리면 본격적으로 기항지 관광이 시작됩니다. 평균 대여섯 시간 정도였던 지난해보다는 체류 시간이 조금 늘어 이번엔 하루 종일 속초와 주변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일정입니다. 지난해 5항차 만 천여 명이 속초항을 방문했는데 올해도 크루즈를 세 차례 더 맞이합니다. 올해 속초항에는 웨스테르담호를 포함해 모두 네 차례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속초항 크루즈 활성화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속초를 포함해 부산, 제주, 인천, 여수까지 전국 5대 기항지에 포함되는데 지난해 총 실적 204항차, 방한 인원 27만 4천여 명을 고려하면 속초항의 비중은 4%에 불과합니다. 후발 주자로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와 속초시는 선사 관계자 등을 초청한 펜투어와 국내외 홍보박람회 참여,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크루즈 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올해 관광객 50만 명, 내년 80만 명 유치를 목표로 5대 기항지 지원에 나서고 있어 속초시의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